오늘의 리포트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저희가 두 개의 리포트를 골라봤어요. 오늘 나온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KB투자증권의 리포트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지금 장중에는 49,000원 선을 넘어섰던 현재는 48,700원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인고의 시간이 끝나간다.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이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58,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요. 내용에 있어서 지금 내용이 하나 사라졌네요. 3분기 실적의 예상치가 상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 62조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영업리익 같은 경우에는 7조원 수준이 전망이 된다고 해요. 사실 작년 3분기, 4분기 생각하면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스마트폰 사업부에 있어서 중저가 폰뿐만 아니라 이번에 갤럭시 폴드도 대박이 났죠. 계속해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특히나 OLED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성숙이 진입해 있는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업방 회복이 긍정적인데 디램과 랜드 모두 재고 감소하면서 연말 즈음이 되면 정상 범위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 하나 투자증권 보고서 봤고요. 두 번째 보고서는 KB 투자증권입니다. KB 증권의 회복 국면 진입. 드디어 계속해서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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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드디어 회복이라는 단어 키워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단 이 증권사에서도 이 애널리스트가 바이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하나 투자증권 보다는 조금 낮네요. 5만 6천 원 제시를 했습니다. 4분기부터는 디램 재고가 감소하고 또 랜드 가격의 상승이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제 디램에 관련된 업황의 불확실성은 완화되고 랜드 플래스 쪽에 있어서는 업황의 터널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유력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업체들이 계속해서 서버 디램의 재고를 축적하기 시작했죠. 어떻게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버 디램의 재고를 축적하기 시작했는데 이걸로 인한 가격 바닥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올 하반기 디램 가격의 하락은 지속되겠지만 내년 2분기쯤에 대해서는 다시 디램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중에 연중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주가 한번 볼까요? 장중 49,200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최고가 기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스권을 일단은 살짝 뚫어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제 목표 주가가 5만원대 이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 올해 내내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작년에 저희 봄에 봤었죠. 5만원대 주가 과연 다시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당첨율 100%인가 봐요. 이게 하셨던 분들보다는 사실 신규로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이 잘 돼요. 그리고 당첨율이 정말 매우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 많이 참여하세요. 그리고 당첨 확률 높은 그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본인이 올리는 것도 물론 당첨 확률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친구분이 들어와서 지인이 들어와서 저 OO님의 추천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가장 당첨 확률이 높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마트님이 삼성전자를 보고 있으면 우리 노년에 연금은 기대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왜요? 왜죠? 왜죠? 제로스 언니 5만원 가자 하셨는데 가야죠. 그동안 정말 삼성전자 이게 5만원 못 봤는데 한번 제가 또 입방정 한번 떨어볼까요? 저의 약간 입방정은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잖아요. 지난번에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 했는데 쑥 올랐고요. 또 코스피도 2천선 회복하면 제가 머리 올릴게요. 바로 그랬는데 바로 다음날 2천선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5만원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1천원만 더 오르면 되긴 하는데 다음 주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다음 주 안에 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지금 전차의 포트폴리오를 다 삼성전자로 가지고 계신 알마트님은 부정적으로 좀 보인다. 연기금 쪽에서 믿고 투자해도 될까요? 투자자의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저는 그냥 저의 바람 또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삼성전자는 또 지수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분위기를 또 업시키기도 하니까 삼성전자가 쫙 치고 먼저 대장으로 선두를 치고 올라가며 다른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려봤어요. 근데 이러다가 내일 막 5만원 팍!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또 여러분 다른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도 올려주세요. 삼성전자 제 이야기처럼 어떻게 다음 주는 좀 힘들더라도 9월 안에 5만원 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 1번 5만원은 좀 이번 달에는 힘들 것 같다. 지금 그동안 달려온 게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여기서 좀 등량을 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2번 어느 쪽이실까요? 1번이 또 압도적으로 좀 많네요. 성우님, 쨔르님, 쿠키스트님, 대관수찰님, 테크원님은 2번 테크원님은 왜 2번이세요? 이제 약간 다른 의견을 내신 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난다제로미님도 2번 올려주셨는데 왜 5만원 9월달 안에 돌파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거죠? 왜요? 같이 5만원쯤 응원해서 시장도 올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도 좀 올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약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만 주요장천 오르고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이게 뻗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지수는 오르는데 소외감을 느꼈던 그런 시장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테크원님, 지금 가격이 적정 주가입니다. 음, 이럴 때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헐, 내년 상반기쯤 오르지 않을까요? 지금 하반기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나 있는데 내년까지 봐야 된다. 좀 슬프네요. 난다제로미님도 5만원 찍고 내려갈 것 같아요. 많이 올라서요. 근데 이게 많이 올랬다의 기준이 뭘까요? 올해 초에 3만 6천원, 950원까지 떨어졌었던 주가예요. 그에 비해서는 지금 4만원 후반대면 그래요. 많이 오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 너무 박스권에서 우리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쉬었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실적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쵸, 예전에 실적이 워낙에 좋았던 부분에 비해서는 3분기 영업리익이 10조원 미만이니까 뭐 그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뻐요님은 삼성전자 4만 9천 100원이 저항입니다. 하시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아프리카 아치님은 이제 점심 뭐 드셨는지 그 이야기를 또 올려주시네요. 임시폐명 7886님도 아직은 하시면서 점점점 하시는데 아직은 삼성전자가 좀 부진할 것이다. GDP 예측 성장률 올해 삼성전자 매출 영업리익 추정치에 비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도 약간 다 시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이 오늘 그러니까 연중 최저점 대비해서는 뭐 올랐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연초에 하락했던 건 이 삼성전자만의 이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저는 사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작년 고점이 얼마인지 기억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얼마였는지 기억하시죠? 5만 7천 원이 넘어섰어요. 5만 7천 원이 넘었는데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아주 좋았었던 때죠. 근데 이제 작년에는 업황 사이클이 이제 확 꺾기 시작하기 전부터 시장 상황이 원래 좋지도 않았고 또 그 전에 선반영 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하락하고 하락해서 연초에 3만 6천 원 때까지 빠졌지만 과연 지금의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적전 주가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닐지 여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보시면서 이번 달 안에 5만 원 갈 수 있겠다 라고 의견을 올려주신 분들도 많지만 지금 약간 아직까지는 또 시장이 오늘도 부진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좀 제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리포트 삼성전자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